말파이트 야 이 개XXX야 야 안 봤잖아 안 봤잖아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라이언 진짜 안녕하십니까 계량입니다 9.14에서 탱커계 조상님 탱커하며 생각나는 챔프중에 세손가락 안에 꼽히는 말파이트가 리워크가 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이거 전 영상 9.14 패치노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고 대충 말하자면 Q스킬 버프 그리고 W스킬은 방어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뜨고 있는 집콕 말파에다가 버프된 말파이트라면 오랜만에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말파이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룬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렇게 드는데 지금 L.O.L이 버그가 좀 많대요 지금 마순팔 버그가 있다는데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스택이 안 오른데 저는 일단은 들어 볼게요 들어보고 마순팔이 안 쌓인다 그러면 좀 다른 룬을 드는 걸로 룬은 이렇게 공격 속도 이게 컨셉이 박수말파야 올 탱커 박수말파 플러스 집중공격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 약간 공격 속도에 힘을 좀 실었습니다 유미로 마순팔 0이었다고? 감전이 안 터진다고? 에반데 오니? 마순팔 사이너 아닌 사이너 볼까? 일단 큐 찍어볼게요 마순팔 버그가 실존하는지 잡기술 이러면은 이렇게 1.4를 해서 라인이 땡겨진다는 사실 마순팔 어디갔냐? 마순팔 마순팔 오 쉣 오 쉣 마순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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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마순팔 들지 마세요 마순팔 안 쌓인다 이런 젠장 이거 왜 들었어 아 이거 말파 마나 딸리는데 10공 다이아 가셨다고요? 오 오 계리형 유튜브 잘 보셨네 평타 두두두둑 평타 평타 집공 평 어니 아임 비스트! 아임 애니멀! 아임 오름! 오! 말파이트! 센데 근데 여러분들? 개센데? 평이하면 평캔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평이 평 으썸 여러분들 솔지할 때 마이크 안 깨지죠? 개쩔죠? 이것이 바로 하이퍼 엑스 마이크 이거 제가 보기엔 이긴 것 같아요 말파이트 못잡아 말파이트 절대 못잡아요 이거 킹파이트 못잡는다 이김 어 마숨파 이거 왜 쌓이는거지? 혹시 이거에 쌓이는건가? Q에는 안쌓이고 쌓일때가 있고 안쌓일때가 있네 Q 와 야 그냥 바른다 와 뭐야 와 까꿍 아 진짜 개새끼야 아 진짜 개새끼야 아 근데 세다 아 이게 진짜 평 W 평 집공 띄우고 그냥 큐스킬로 추노 해카림이 7킬이어서 좀 힘들었는데 탑은 개 털었어 진짜 네네 이거 다이아 계정 어 이게 지금 연구중이라서 마스터 계정에서 연구하는건 좀 빡세서 어 다이아 계정 솔랭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버프 먹었거든요 천둥소리 W 보시면 방어력이 25%가 증가해요 방어력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 증가폭이 오죠 그래서 약간 극탱 박수말파 오니? 어 해카림 10킬 레전드 네버다이 해카림 11킬 11분에 11킬 레전드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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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마 누구 맘대로 포기해 이길 수 있어 킥만해 킥만해 야 잠깐만 왜 4-1이야 어? 왜 4-1이야 나빼고 다 찬성한거야? 그런거야? 우리팀? 너 뭐해 데몰 아니 포킹 데몰이 뭐해 여기서 빼용 내가 말했잖아 이걸 왜 차야 왜 차야 참어 참어 화내지마 게임이야 잘해 아니 괜찮아 천천히 해 야아아아 뭐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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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돼 궁없어 궁없어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시발 기르래요 시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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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쿠 어어? 그렇지 비벼어 땀냄새로 밀어 땀냄새로 보비어 땀냄새로 보비어 그렇지 이긴다니까 이거 한타하면 뭐야 솔직히 물론 오름도 좋지만 태초부터 한타는 멜페이트였어요 한타는 들어와 리신 들어와 그렇지 암살 와아 근데 우리팀 좀 사례졌으면 죽 겨SON 진짜 엔벽 아아암암 아 Hengrtit 그냥 기죠 기德 cooper 그냥 기죠 흐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잘자 오니? 오니? 말파이트들 어 모데카이저 버프된 말파이트 대 어 너프된 모데카이저죠 아 내가 미드가면 개쉬운데 이거 탈롬 개쉬운데 말파로 미드 스왑 요청할꺼 그랬나? 데미지 보이세요 여러분들? 말파? 말파 데미지 보여요? 개쩔죠? 와 말파 순간 데미지 오졌어 제 생각엔 W선만 괜찮은거 같아요 오니?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니? 어디서 본거 같은데? 데자뷰인가 이거? 어디서 본거 같은데? 이 장면 어디서 본거 같아? 우리 팀의 이 공격적인 채팅 그리고 미드 정글 똥쟁이 오니? 아 너무 아파 뭘 아프 나갈 수가 없는데 어? 야 근데 왜 스킬이 안 나가냐? 뭔가 이상한데 방금? 방금 여러분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? 그니까 왜 에어번이 안 떴죠? 버그라고? 씨 야 궁이 에어번이 안 떠 분명히 맞췄거든? 뭐 무조건 이기는 각이었어 포탑때문에 저 죽어요 야 야 야 야 야 안 봤잖아 안 봤잖아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와 라이언 씨 왜 모데카이저 국 쏟는데 cc 면역이야 뭐야 이게 정글 터진 것도 버그냐고요? 오 그런 건가? 정글 이렇게 터질 수가 없어 여러분들 버그인 거 같기도 해 이거 말이 안 돼 이렇게 터지는 게 두판 연속 오니? 야 5초 야 소야 영화 한 번 찍자 영화 한 방 찍자 영화 한 방 가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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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소레기 돌 바로 뚫려야지 어어어어어어 야수호 궁도 버그인가? 야수호 이렇게 알알알 누르면은 뜨자마자 창상상 되지 않아? 오른 스킨이 안 나오는 것도 버그일 수도 있어 진짜 포기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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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샘 절대 못니김이 라고 0 7 2억 대머리가 말합니다 아 아 진짜 뒤졌으면 좋겠다 뭐야 다 되겠다 이게 그거라고? 아 이게 안 사라지네 그래서 이게 안 사라지네 아 스킬을 한번 쓰면 이 훌라호프가 사라지고 다시 스택을 채워야 되는데 훌라호프가 안 사라지네 자 애니스택 무한 유지 쿨감 세팅 맞추면 한놈 무한기절 가능 키아나 WQ 쓰면 QD를 안 나오 카시 중형모 P.E.B 이렇게 된다 감전 안 터지마 이거 잠깐만 볼게요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요리 Q발도 안 돼 개웃기다 야 이거는 말이 되나? 자르반 궁 맞으면 화면 렉 걸림 모데카이저 궁화... 아 이거 이거 아까 봤죠 여러분들? 저 말파이트 할 때 말파 궁을 맞췄거든요? 데미지 안 들어가고 CC 면역이었어 오 아주 뜨거운 반응 이야... 맞나 보네 막 뭐 연움버그 뭐 이렐리아 버그 걔 레전드네 오니? 9.14 본서 패치되고 리워크 말파이트를 했는데 일단은 말파이트보다 버그가 너무 많다 지금 이거 막혔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애니 모데카이저 키아나 다 막혔어요 지금 랭게임 돌리지 마세요 지금 미쳤어요 그냥 게임이 난입도 안 터지고 뭐 마순팔도 안 터지고 뭐 감전도 안 터지고 개판이야 지금 일단 뭐 버그는 뭐 둘째치고 말파이트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진짜 킥만하다 말파이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근접 AD 뭐 잭스, 뽀삐, 피오라, 이렐리아 요런 애들 다 패는 것 같아 조금만 연습 더 하면은 본캐 마스터게임에서 쓸만하지 않을까 말파이트 어쩌냐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